다음 달이면 코로나의 경중증 환자를 위한 토종치료제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최종허가 심사만 남겨두고 있고 종근당은 늦어도 다음 주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전일 두 번째 전문가 심사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당초 레키로나주의 타기시던 경증 환자에 대한 투약에 임상적 의미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투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의 허가 심사를 위한 3번의 전문가 자문 중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관문인 최종점검위원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근당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도 잃으면 이번 주 내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레키로나주가 경증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나파벨탄은 중증 고위험 환자를 타깃으로 합니다.